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벽을 받은 쥐 아주 먼 옛날, 옹주 땅에 구궁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속에 깊은 굴이 있는데, 굴 속에 짐승이 살았어요. 성은 서이고, 이름은 쥐이고, 별명은 대주인데 수많은 짐승 가운데 첫 번째로 세상에 태어난 짐승이었습니다. 서대주는 사람과 섞여 살면서 사람의 음식을 훔쳐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면 물건을 주고받았는데 이때에는 비단 같은 좋은 물건이 없으니 짐승의 가죽을 벗겨 주고받았죠. 서대주는 자신도 잡혀 가죽이 벗겨질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도망쳐 구궁산 굴속으로 숨어들어간 거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서대주가 자손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우리 서씨 집안은 옛날부터 학문으로 이름난 집안이다. 먼 옛날 포키씨가 팔개를 만들어 점을 치고 그를 깨우치게 할 때 육십 각자를 완성하려고 했지. 그때 왕제는 학문이 뛰어난 우리 조상님들을 부르셨단다. 서대주는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었어요. 우리 조상께서는 천간인,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자래로 맞물리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육식갑자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단다. 어떠냐, 아주 뛰어난 생각이 아니더냐. 포키씨는 크게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님을 스승이라고 부르셨단다. 그러자 이번에는 늘 조용하던 막내의 집까지 한마디 했어요.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뒤를 이은 것은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의 두 번째 왕인 양제는 장군 이현의 셋째 아들 이세민에게 쫓겨났지요. 그래서 이세민은 당나라를 세우고 아버지 이현을 첫 번째 왕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이세민이 왕재로 있는 때입니다. 똑똑한 자송들을 바라보는 서대주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신이 나서 굽은 허리를 쭉 펴고 뾰족한 주둥이를 지켜들고 두기를 팔락거리고 앞발로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싱글거렸죠. 정말 기특하구나. 너희 모두 굴 속에서만 사는 바람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어리석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였어. 너희들의 깊고 넓은 지식에 내 마음이 활짝 트이는구나. 게다가 너희는 지식뿐만 아니라 말솜씨도 뛰어나구나. 우리 서씨 집안의 기쁨이로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없게 되면 서씨 집안의 전통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자 곁에 있던 큰아들 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반드시 글을 잘 쓰거나 이름난 영웅이 되어야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대주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죠. 큰아들 쥐는 꿋꿋한 자세로 생각을 또박또박 밝혔어요. 진나라를 무너뜨린 항우는 글도 칼솜씨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촌 향량이 꾸짖자 항우는 이렇게 말했지요. 글은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그만이고 검술은 기껏해야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 말대로 항우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여 오래도록 자기 이름을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옳은 일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나라의 역사가 사마천은 뛰어난 글솜씨와 깊은 학식으로 이름이 높았지요. 하지만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지독한 영벌을 받았으니 그리 뛰어난들 무엇하겠습니까? 서대주가 가만히 들어보니 큰아들의 말이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깊은 학식과 뛰어난 재주로 이름이 나면 더 좋을 듯 싶었습니다. 그래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 영웅, 충신, 효자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이 부직이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씨들은 선비로 이름을 날릴 생각 같은 건 하지 말고 그저 자기 이름이나 똑바로 쓸 줄 알면서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조상님을 욕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님께 제사를 잘 지내고 늙으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자식들이 서로 아끼며 산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괜한 일로 걱정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서대주는 큰 아들 쥐의 등을 두드리며 껄껄 웃었어요. 좋구나. 니 말이 옳다. 너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구나. 마음이 흐뭇해진 서대주는 술을 가져오게 하여 수십 잔을 비웠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취해서 자손들에게 글을 지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굴 밖에서 쥐 하나가 후다닥 뛰어들어오더니 서대주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서대주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죠. 너는 문지기가 아니냐.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자 문지기지가 고개를 쳐들고 말했어요. 못난 자는 문을 지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에는 특히 먹고 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지난달 장선빗집에 쌀을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마침 아랫방 구석에 커다란 독이 있기에 벽을 타고 올라가 도간을 들여다봤었지요. 먹음직한 쌀이 반쯤 차있더군요. 그런데 도간으로 들어갔다가는 다시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돌아설까 했지만 집에서 굶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나고 저 역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배는 채웠지만 독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서 한동안 독 안에 머물러야 했지요. 하아 틀림없이 죽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나 봅니다. 허어 그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더냐. 예 그 사이에 아내가 건너산 서달지한테 시집을 가버렸더군요. 어린 자식들만 남아 어미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 안 됐구나.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느냐.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제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셨으니 저를 탓하셨겠지요. 그동안 인사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신을 자리자마자 부랴부랴 왔는데도 이렇게 늦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굴 앞에서 참으로 신기한 일을 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라니 무슨 일이냐. 사람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풀숲에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폈었지요. 그러자 갓을 쓴 사람 둘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둘둘만 종이를 굴 동쪽에 밤나무까지 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금융성에서 이미리 난리를 일으켰을 때 구궁산 발계동에 사는 서씨 가족이 금융성 창고 안에 있던 쌀 백만성을 훔쳐 없애는 바람에 난리를 쉽게 다스릴 수 있었다는군. 그래서 황제께서 황제께서 특별히 서씨에게 벼슬과 땅을 내리는 것이라네. 서대주는 그제야 큰아들 쥐에게 황제의 교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큰아들 쥐는 하인 쥐를 데리고 얼른 굴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동쪽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 밤나무가지에 교지가 걸려있는 거예요. 하인 쥐가 나무에 올라가 조심조심 교지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서대주는 서대주는 큰아들 쥐가 가져온 교지를 펼쳤어요. 교지에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구공산 팔교동에 사는 서대주 가족은 금용성 반란군에 쌀을 없애 큰공을 세워도다. 서대주 집안에 큰공을 칭찬하여 구공산 팔교동 주위에 있는 밤나무 4만 6천 그루와 땅을 내리니 서씨 가족은 대대로 그 자리에서 살도록 하라. 또한 서대주에게는 특별히 가선대부 행동지 동정대부 겸 옹주 첨사 벼슬을 내리노라. 벼슬 이름이 참 길고도 어려웠습니다. 그 글 아래 당나라 태종 6년 병인월 이라고 쓰여있고 황제의 도장도 광 찍혀있었어요. 서대주의 자손들은 교지를 서로 돌려보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서대주는 한가운데 향불을 비우고 그 앞에 교지를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옷을 깨끗이 차려 입더니 황제가 계신 북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큰 아들 지가 썩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벼슬을 얻지 못해 큰 걱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벼슬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자랑이자 집안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친척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대주는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실 6천년 동안 살면서 벼슬 하나 없는 것이 창피했단다. 이제 임금의 은혜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늙은 나무에 꽃이 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큰애야 네 말대로 잔치를 벌여 함께 즐기는 것이 좋겠지. 하지만 올해는 큰 흉년이 아니더냐.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잔치를 열어 흥청망청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을 그렇게 헛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잔치를 열자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말거라. 큰아들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 모두 한 목소리로 잔치를 열자고 정해보았지만 서대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서대주의 아내가 불쑥 큰 소리를 내었죠. 참 괜한 고집을 피우시는군요. 육천년 만에 처음 기쁨을 나누자는데 재물 걱정 때문에 잔치를 열지 않으시겠다니. 할 때가 되었는데도 하지 않으면 큰 화가 따른다는 옛말도 모르십니까? 아마 남들은 당신이 구두세여서 재물을 아끼는 거라고 흉을 보겠지요. 당신이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하시면 더 큰 걱정거리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 걱정을 하시는데 참 얕은 생각입니다. 자손에게 많은 재물을 전하는 것은 한 가지 재주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오늘 황제께서 내리신 재산이면 자손들이 오래도록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두 푼을 아끼십니까? 아버지를 자랑하고 함께 기뻐하려는 자손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서대주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께서 내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셨어. 오늘 나는 치마 입은 대장부 앞에 서있는 졸장부 꼴입니다. 몹시 부끄럽 쏘이다. 마침내 서대주가 허락하자 큰아들은 잔치를 준비하며 초대장도 돌렸자. 우리 서시가문은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 맨 처음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세상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서시 자손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졌고 서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옛날 추나라 문항의 자손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었고 심지어 서로 치고받는 원수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우리 서시 집안 자손들도 서로가 같은 집안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서대주 어른이 나라에 커다란 공을 세워 황제께 벼슬과 재물을 받으셨다. 잔치를 열어 서시 집안 지들과 기쁨을 나누려고 하니 멀고 가까운 친척들은 모두 3월 보름날 구궁산 팔괴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초대장 내용은 이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서시 쥐들이 구름 같이 모여들었어요. 늙은 쥐는 지팡이를 짚고 어린 쥐는 집신을 끌고 수많은 쥐들이 구궁산 팔괴동으로 올라왔습니다. 구궁산 팔괴동에 모여든 쥐들은 쥐를 휘휘 둘러보았어요. 비록 산속에 산속에 있는 쥐구멍이지만 뒤로는 산이 오뚝하고 앞으로 강이 구비구비 흐르는 멋진 곳이었죠. 게다가 수십 채의 기와집과 높은 누각이 쭉 늘어서 있는데 기둥과 대둘보는 개수나무요. 창문은 오동나무였습니다. 아침 해와 저녁 달이 구름 속에서 그림같이 비쳐 보이고 맑은 바람에 부딪히는 종소리는 온종일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구슬을 엮은 발과 기둥에는 힘차고도 아름다운 글씨가 쓰여있었죠. 건물마다 계단 아래의 3층으로 꽃이 심어져 있는데 난초며 국화의 꽃향기가 주위로 은은히 퍼지며 코를 간지렸습니다. 손님 지들은 모두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이렇게 멋진 꽃에 사니 복이 굴러들어 모양이야. 집 뒤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층층이 펼쳐져 있고 왼쪽에는 소나무 숲이 오른쪽에는 푸른 대나무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앞을 흐르는 맑은 시내물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었어요. 흠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서대주가 손님을 맞으러 나왔죠. 화려한 옷을 온몸에 걸치고 부채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의젓한 선비 같았어요. 서대주는 멀리서 온 어른 지들을 대접했습니다. 서대주의 아내와 아들도 손님들을 잘 대접했어요. 잔치상에 오른 음식들은 모두 귀한 술과 싱싱한 과일 고기들로 고기들로 진수 성찬이었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큰 잔치였어요. 큰아들 쥐는 옷을 매만진 뒤 술잔에 술을 부어들고 서대주 앞으로 나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술잔을 올렸습니다. 기쁘고 기쁜 오늘 잔치에 아버지께 장생주 한 잔을 올립니다. 옛날 추나라의 무왕도 곤륜산에 올라가 서왕목게 잔치를 베풀고 오래 살기를 빌었지요. 아버지 간절히 빌고 비오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서대주가 기뻐하며 술잔을 받아 마시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 쥐가 또 한 잔을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한나라 시나 동방사 근 이름난 이야기꾼 이었습니다. 무제 에게 재미있는 글을 자주 올려 기쁘게 해드렸다더군요. 저는 불러주 한 잔을 아버지께 올리니 부디 늙지 마십시오. 곧이어 음악을 연주하는 쥐들이 흥겨운 음악을 연주했고 기생 쥐들이 춤을 추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흥겨운 노래가락을 듣다 보니 오히려 슬퍼지는 거예요. 서대주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6천 살이 넘도록 잔병 한 번 지르지 않았고 자손들도 모두 효심이 깊었다. 모두 조상님이 보살펴주셔서 그랬겠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마 모두 알고 있을 못했는지 말이다. 다만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결국 캄캄한 밤에 어느 집 술독에 빠져 죽고 말았지. 그 뒤에도 고양이에게 물려가고 덫에 걸려 죽고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기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구나. 서대주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좋은 날 죽은 자손들을 생각하니 마냥 기쁘지만은 않구나. 한 번 웃으면 한 번 우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더냐. 하지만 오늘은 기쁜 날이니 모두 잊고 잔치를 즐기자 구나. 한편 하도산 낙서동에 작은 짐승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짐승의 이름은 다람쥐 였습니다. 다람쥐는 마음씨가 곱지 못했어요. 염치가 없고 고집스러웠죠. 더구나 제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조금이라도 다칠까 먹이를 구하러 다니지도 안왔습니다. 그러니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람쥐는 서대주가 잔치를 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섬주섬 옷을 차려 입고 나서려는데 아내가 붙잡았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벌써 굶은지 사흘이 넘어 힘도 없지 않습니까. 괜히 나섰다가 독수리한테 물려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한 번 본 적 있는 서대주가 오늘 잔치를 연다는 고려. 내가 가서 음식을 얻어다 우리 부부 주림배를 채워볼까 아오. 아내 다람쥐는 얼른 남편 다람쥐를 말렸어요. 이런 안 됩니다. 아무리 예전에 본 적이 있어도 초대받지 하는 자리에 가다니요. 예절에도 어긋나고 염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처지에 무슨 예절을 지킨단 말이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 다람쥐는 휘휘 옷자락을 나리며 구궁산 팔계동을 찾아갔어요. 굴에 도착하니 쥐들은 모두 다람쥐가 왜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곧바로 서대주 앞으로 가서 넙죽 엎드렸어요. 서대주 어른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오래전부터 어르신의 높은 이름을 듣고 있었지요. 어르신께서 임금의 은혜를 입어 벼슬을 얻으셨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하를 드리러 왔습니다. 말을 마친 다람쥐는 힐끗 서대주의 얼굴을 훔쳐보았어요. 서대주는 낡은 옷을 걸친 다람쥐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나도 그대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질 않았소이다. 오늘 이렇게 와주시니 저와 우리 집안의 큰 기쁨입니다. 서대주는 다람쥐를 후우하게 대접했어요. 풍악소리 가득한 가운데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죠. 모였던 손님들이 모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하인 지들은 잔치상과 천막을 치웠습니다. 서대주는 어린 하인에게 방에 불을 밝히라고 일렀죠. 큰일을 무사히 치렀구나 고마운 일이다. 서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람쥐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용해질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더니 다람쥐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늘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다람쥐는 눈물을 훔치고는 고쳐앉으며 말했어요. 이직이 부모를 잃은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적습니다. 그저 솔방울씨를 주워 모으고 계암나무 열미와 보리싹을 구해 지금껏 간신히 먹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올해는 중년이 심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아내와 아이들이 장작처럼 바싹 말라 죽어가고 있으니 마음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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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 잣과 밥 몇 대를 빌려주신다면 저희 가족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갚겠으니 가엾이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서대주가 가만히 들으니 사정이 정말 딱해 보였어요. 그대의 사정이 정말로 딱하거려. 예로부터 세상의 슬프고 기쁜 일은 하늘에 달려 있다지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입니다. 옛날 한나라 장군 한신은 동네 불왕배들이 시키는 대로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기도 했어. 그래도 마침내 훌륭한 장군이 되었지요. 또 소지는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가난했으나 뒤에 여섯 나라에 정승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대가 지금 가난으로 무척 어렵지만 죽을 곳에 이르러 살 곳이 열린다는 옛말이 있지 않소. 아무쪼록 가난함을 탓하지 말고 하늘이 내리는 때를 기다리시오. 그러고는 하인쥐를 불러 다람쥐에게 밤과 잣을 주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은 잔치 음식도 보따리에 함께 사라고 일렀죠. 서대주는 양식이 준비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밤이 며자선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잔의 물로 큰 궁궐의 불을 끄는 것과 같고 한 그릇의 밥으로 삼천명의 손님을 먹이려는 것과 같지요. 부디 갚을 생각은 말고 살림에 보태 쓰시길 바랍니다. 다람쥐은 일어나 절하고 또 절했어요. 어르신께서 보겁고 전한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는 것 같은 큰 눈내를 입었으니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그렇게 다람쥐가 작별 인사를 한 뒤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달이 기울고 새벽 닭이 울고 있었어요. 다람쥐은 가져오는 음식을 아내와 나눠 먹으면서 크고 화려했던 잔치 모습과 서대주의 은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일년이 지나고 봄 여름도 지났어요. 가을에 거둔 양식도 겨우 석대뿐 이어서 초겨울에 다 먹어 치워버리고 말았죠. 길고 긴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 다람쥐 가족은 한 끼 죽도 못 먹고 뗄나무도 없어서 오들오들 떨어야 했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다람쥐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내가 부모 없이 자란 탓에 배운 것이 없구려. 게다가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도움을 청할 친척도 없지 않소. 그러니 여기저기서 빚을 내어 살아올 수밖에 없었소이다. 설이 다가오건만 조상에게 올릴 밥 한 그릇 없으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구려. 다람쥐의 아내는 눈치가 빨랐어요. 또 팔개동 설씨 어르신께 양식을 얻을 생각이신가요? 아니 됩니다. 지난번에도 염치 없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또 양식을 빌릴 생각을 하십니까? 대장부는 예의와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의와 염치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일 뿐이지요. 제발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다람쥐는 입을 다물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더니 이윽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염치라 염치를 지킬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당장 굶어 죽을 반인데 염치는 찾아 못하겠소.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부인께서는 그냥 기다리시오. 그 길로 팔개동으로 갔습니다. 서대주는 지난번처럼 다람쥐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때는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지 못하고 헤어져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시니 정말 반갑고 기쁘군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그러자 다람쥐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고는 큰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몇 개월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뒷날의 계획 같은 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초가을에 거둔 양식도 다 떨어져 굶고 있는데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는군요. 앞집은 술을 빚고 뒷집은 떡을 쳐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밤톨 하나 마련하지 못한 저는 새해가 두렵기만 합니다. 조상님께 차례도 못 지내는 불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니 제가 차례상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서대주는 다람쥐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지만 좋게 달렀어요. 제 말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서씨들은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면 함께 힘을 모아 일을 치르지요. 특히 명절 때는 가난한 친척의 자례상까지 차려줘야 한답니다. 제 형편이 이렇다 보니 그대를 도와드릴 형편이 못 되는군요. 제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서대주가 도움을 거절하자 다람쥐의 태도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잔뜩 화난 얼굴을 실룩거리며 소리를 질렀죠. 정말 분하고 슬픈 일이요. 옛말에 덕과 학식이 높은 선비라도 가난하면 불량배라더니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소. 흥 두고 보시오. 오늘 넉넉하다고 해서 내일도 넉넉하라는 법은 없으니 말이요. 언젠가는 뒤집힐 날이 있을 것이요. 서대주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냥 떠드는 대로 놔뒀어요. 이런 옛일도 모르오. 한나라의 양기는 황우 최우 집안이라고 거들먹거리다 하루아침에 망했고 수십 년 동안 기양살이를 하던 소문은 결국 돌아와 일어섰소. 당신이 지금 나를 이렇게 없인 여기지만 뒷일을 어찌 알겠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시오. 다람쥐가 이렇게 떠들어대고 돌아갔지만 서대주는 도리어 웃으면서 말했어요. 허허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었소. 그러나 얼마나 아쉬웠으면 저렇게 화를 낼까. 나중에라도 화를 풀어줘야겠다. 다람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화가 잔뜩 나서 씩씩 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오는 길에 도적이라도 만나셨습니까? 다람쥐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에 입술까지 씰룩거렸어요. 차라리 그런 일을 당했으면 분하진 않지. 애초에 도적질 당한 게 없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시오. 서대주 그 사람 못쓰겠다군. 그만큼 간절하게 부탁하면 들어줄 법도 하건만. 제 집안 사람들 돌보기도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다니. 흥 창고에 재물이 가득한 걸 누가 모를 줄 알고. 얼마 전에 황제께 받은 밤나무만 해도 사만여 구르잖아. 내게 줘봐야 겨우 한두가 만이인데 그까지 걸고 절하다니. 아내가 잠잣고 있으니 다람쥐는 더욱 기가 살아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럼 없을지는 가만둬면 안 돼. 백호 상군께 가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일러야겠어.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벌까지 받게 해야지. 행 꼴 좋게끔. 다람쥐가 억지를 부리자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서대주는 우리와 친척도 아니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며 단지 한 번 만났던 것만으로 흔쾌히 곡식을 나눠주셨던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기는 커녕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서 오늘도 불쑥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다니요. 더구나 관청이 고자질을 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다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체 서대주의 제가 무엇이라고 이를 참입니까? 나쁜 마음을 버리십시오. 서대주는 본래 너그러운 어르신이니 뒷날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서대주 어른을 믿고 또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다람쥐는 아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오. 지아비가 밖에서 봉변을 당하며 아내는 함께 분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오. 옛말에도 지아비가 가는데 아녀자도 따라가는 법이라 했고 그것이 첫째 부부의 믿음 그 이것이 당신은 오히려 서대주를 너그러운 어른이라면서 편을 들고 이끄려 나같이 가난한 놈을 버리고 서대주에게 가고 싶다면 당장 나가시오. 이 말에 아내도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꾸짖었어요. 당신과 부부가 된 지 벌써 여러 해입니다 그동안 자식을 낳고 살면서 가진 어려움을 겪었어도 저는 아내의 도리를 다했지요 무엇이 아내의 도리냐고요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부기를 뜬구름같이 여기고 가난을 군자의 즐거움이라 생각하면서 불평없이 살아왔으니 그게 아내의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런 더러운 말로 저를 부끄럽게 하시다니요 게다가 당신은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 나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 굶어 죽고 말겠습니다 아내는 보따리를 꾸려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다람쥐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대주의 탓이다 서대주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리라 다람쥐는 하소연하는 글을 써서 백호궁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백호 상군은 짐승들의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져주는 산신이었어요 하도산 낙서동에 사는 다람쥐가 백기를 청하옵니다 백호 상군이 다람쥐를 부르니 다람쥐는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인 채로 절절매며 앞으로 나왔죠 백호 상군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지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납작 엎드려서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백호 상군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다람쥐는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다람쥐는 종이를 꺼내 백호 상군에게 올렸어요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하도산 낙서동에 사는 다람쥐가 억울한 사연을 알린 아이다 저는 타고나길 어리석고 마음이 약해 한 번도 굴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지요 먼 친척 하나 없이 외로웠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뗄까물 줍거나 밭을 갈고 밤에는 새끼를 꼬며 가을과 겨울엔 책을 읽으면서 욕심을 내지 않고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보름이었습니다 구궁산 팔개동에 사는 서대주란 놈이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갑자기 쳐들어왔지요 그때 제 집에는 날밤과 잣 등 양식 수십 가마니가 있었지요 추운 겨울을 지내려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산과 들판에서 모아온 곳이었습니다 서대주 일당은 양식을 빼앗아 가면서 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백호산군께서 부디 제 억울함을 살펴 서대주를 엄히 벌하시고 빼앗긴 제 양식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람쥐의 글을 읽은 백호산군은 관리를 불렀어요 한쪽 말만 듣고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지 양쪽 말을 모두 들은 뒤에 결정을 내릴 것이니 포졸들을 보내 서대주를 데려오너라 관리는 오소리와 너구리를 불러 서대주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길을 나선 오소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너구리에게 말했습니다 서대주가 그렇게 잘난 적을 한다며 제물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거드름을 피워 그렇잖아도 괘씸해서 벼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얕잡아 본 걸 이번에 갚아주고 말겠어 너구리도 맞장구를 쳤어요 어쩌면 서대주 그놈이 우리에게 뇌물을 받칠지도 몰라 보통 그렇게들 하잖아 수백 양을 내놓기 전에는 결코 놓아주지 말자 그렇게 두 포절은 신이 나서 팔괴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대주는 들어라 재판을 받아야 하니 머뭇거리지 말고 냉큼 나서라 백호궁에서 백호상군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포절들이 소리치자 굴속의 모든 지들은 깜짝 놀랐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귀를 쫑긋거리며 허둥지둥 날가 났습니다 서대주도 깜짝 놀라 식은땀을 흘리면서 차분하게 말했죠 음, 모두 놀라지 마라 옛말에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죄 없는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고 했다 지은 죄가 없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서대주는 자손들을 거느리고 굴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오소리를 보더니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 오, 백안께서 오셨군요 그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누추한 굴까지 직접 와주셨으니 황궁할 따름입니다 관청일은 천천히 하시고 우선 술이라도 한 잔 하시지요 서대주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자 오소리는 처음 먹었던 마음이 봄산에 눈녹듯 금세 없어지고 말았어요 오소리는 짐짓 이렇게 말했죠 백군상군님의 명령이 매우 엄하여 잠시도 머물 수 없소이다 그러자 큰아들 지가 오소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산신님의 엄한 명령이 있으니 오별가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너무 섭섭하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지들이 다 같이 부탁을 하니 너구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대로 따라 들어갔다가는 제날 다루기 어려울 거야 또 뇌물을 받게 된다면 한몫 단단히 챙겨야 할 거다 아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너구리는 거짓으로 화를 내며 소리쳤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무는데 어찌 술을 마시며 놀고 가라고 한단 말이냐 관청의 명령이 얼마나 엄한 줄 모르느냐 굴 밖에서 기다릴 테니 당장 달아나설 준비를 갖추고 나오너라 너구리가 수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자 서대조는 오소리를 쿡 찔렀어요 너구리에게 말을 잘 해달라는 뜻이었죠 오소리가 슬금슬금 너구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거참 박박하기는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계속 거절하나 그러자 너구리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나라의 법과 규칙은 어쩐단 말이오 오소리가 너구리에게 가만가만 소곤거리자 너구리는 그제야 일어나 오소리와 함께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누각에 올라앉으니 곧 잘 차려진 술상이 나왔어요 서대조와 보졸들은 다람쥐가 올린 글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았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큰아들 쥐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쟁반에 담긴 것은 황금 수문향이었어요 서대조는 황금을 오소리 앞으로 슬쩍 밀어놓으며 말했죠 이런 대접이 예의가 아닌 줄은 잘 압니다 하지만 따뜻한 정을 나타낼 만한 물건이 마땅하지 않군요 두 분께서는 거부케 하지 마시고 제 작은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소리는 뜻밖의 일이라는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좋은 음식 대접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런 것까지 주시다니요 옳은 일은 아니지만 물리치기가 어렵군요 서대조께서는 재판에 대해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저희들이 곤장을 들고 있을 더이니 감히 다람쥐 따위가 함부로 붐뿌리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로소 마음을 놓은 서대조는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소리 너구리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백호궁에 도착하자 포졸 여럿이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서대주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백호상군 앞에 선 서대주는 슬쩍 눈을 치켜들고 산신을 올려다 보았어요 백호상군은 황금빛 부리부리한 눈으로 서대주를 내려다 보았는데 얼마나 위험있고 당당한지 웬만해서는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던 거예요 좌우에는 관리들이 엄숙한 얼굴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대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을 올린 뒤 똑바로 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호상군이 못마땅해 하며 물었어요 서대주는 어찌 이리 무식하고 예의가 없는가 감히 내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똑바로 들고 서 있다니 너는 백호상군이 모든 짐승의 왕이라는 걸 모르느냐 그러자 서대주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상군은 모든 짐승의 잘잘못을 가리는 분입니다 저 역시 산자락에 살고 있으니 상군에게 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당나라 황제의 것이 아닙니까 황제께서 내린 교지를 받은 제가 상군을 대할 때 어찌 무심승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상군의 위험을 해치고자 한 것이 아니니 헤아려 주십시오 백호상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른 말이로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기특하구나 그런데 다람쥐가 얘기하기를 네가 다람쥐가 모아놓은 겨울 양식을 함부로 빼앗았다는데 사실이더냐 백호상군은 신하를 시켜 다람쥐를 불러왔어요 그러고는 다람쥐가 올린 글을 꺼내 읽었죠 다람쥐가 내게 하소해한 내용이 이와 같으니 서대주는 사실을 조금 더 숨기지 말고 말아라 서대주는 백호상군을 우러러보며 소리높여 말했어요 어리석고 모자란 저는 사실을 말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글로써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호상군의 허락을 받은 서대주는 백호상군은 붓을 들어 잠깐 동안 한 장의 글을 쓴 뒤 상군에게 올렸어요 백호상군이 글을 받아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죠 구궁산 발개동에 사는 서대주가 아랩니다 다람쥐가 올린 글을 보니 예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깔달근 나라며 임금이 토리를 지키지 못했거나 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납고 못된 임금으로 이름을 남긴 하나라 거랑과 은나라 주황 때에는 수많은 백성이 도적이 되어 싸움이 그치지 않았지요 그래서 형벌을 받고 죽은 자가 길가에 쌓였습니다 이는 나라와 임금이 토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나라 무왕을 보십시오 무왕이 어진 마음으로 덕을 행하니 나라가 편안하여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조차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산속의 도적도 착한 백성이 되고 남녀노소 모두 항상 예의를 지키니 백성들끼리 다툴 일이 없었지요 이렇게 다툼이 없으니 감옥이 40년이나 피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만물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은 역시 임금에게 덕이 없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짐승의 우두머리인 산군께서 어진 뜻과 덕으로 다스리시고 짐승들이 산군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면 어찌 짐승들 사이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이번 일을 당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산군의 위험과 덕이 널리 펼쳐지지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원래 위험은 천리바까지 쉽게 미치지 못하고 덕은 백리바까지 베풀기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리석은 짐승들이 산군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여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번 다툼도 저와 다람쥐 사이에 일하기보다는 백호 상군의 가르침이 널리 펼쳐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공산 자아군굴에 살고 있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부지런하여 조상님이 물러주신 재산이 수천금이나 되지요 게다가 인근께서 내려주신 밤나무만도 4만 6천 그루입니다 마음속으로 참 분해 넘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온 가족이 서로 아끼며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 부족하여 남의 양식을 빼앗겠습니까 하물며 다람쥐가 대대로 가난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람쥐는 앞일을 준비하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사실은 지난해에 다람쥐가 저희 집에 다녀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당장 굶어죽게 되었다고 하기에 밤과 잣 몇 대를 주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부탁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서울을 앞둔 때여서 제 집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을 일으키고 말하군요 바라건대 상군께서는 사실을 명확히 살피시여 죄를 밝혀주십시오 하지만 만일 상군의 덕이 멀리 미치지 못해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 생각되시면 스스로 덕이 없음을 니우치시고 작고 어리석은 짐승을 꾸짖지 말아주시옵소서 백호 상군은 서대주의 글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모두들 상군에게서 불효령이 떨어질 것 같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우코 백호 상군이 입을 열었어요 옛날부터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함부로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다 하물며 나에게 덕이 없음을 니우치라고 하다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리라 그러나 임금이 어지러야 신하도 고었다는 말이 있다 옛날 위나라의 임자는 임금 문우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말했고 한나라 신하 주운도 두려움 없이 임금 한제의 잘못을 곧고바르게 짚어냈다지 지금 서대주가 내게 덕이 없음을 짚어말하고 있으니 서대주는 임자와 주운이 되었고 나는 문우와 한제꼴이 되었구나 서대주처럼 고둔자가 어찌 다람쥐 형식을 도적질했겠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 서대주는 당장 풀어주고 다람쥐는 거짓을 말했으니 엄하게 벌하도록 하라 백호상군에게서 이런 명령이 떨어지자 서대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밝은 판결을 들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원 하나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호상군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어디 말해보아라 다람쥐는 없는 말을 지어 백호상군님을 속였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한 일이요 또 죽어서도 죄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람쥐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이지요 작디작은 다람쥐는 오랫동안 굶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없어 아내와 아이들까지 굶게 되었지요 살고자 해도 살 길이었고 죽고자 해도 죽을 길이 마땅치 않으니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질없는 욕심으로 감히 상군을 속인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람쥐는 오히려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일로 다람쥐를 크게 벌하신다면 이는 죽은 자를 다시 때리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군대 산군께서 다람쥐에게 덕을 베풀어 용서를 해주신다면 다람쥐는 그 큰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작은 소원입니다 백호상군은 서대주의 말에 감탄한 나머지 한숨을 내셨어요 정말 기특하구나 이런 너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다람쥐의 어리석음은 반딧불이로 달빛을 가리려 한 꼴이로다 서대주의 말을 따라 다람쥐를 풀어주겠으니 다람쥐는 돌아가서 서대주의 착한 마음씨를 본받도록 하여라 서대주 덕분에 풀려난 다람쥐는 거듭 용서를 빌며 물러났어요 백호상군과 갈리들은 서대주의 깊은 덕을 칭찬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백호궁 밖으로 나온 서대주는 큰 아들 쥐를 시켜 미리 가져온 재물을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제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대들 덕분입니다 작은 재물이지만 저의 정성이니 받아주십시오 서대주는 큰 아들 쥐와 함께 팔개동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다람쥐도 비실거리며 그대를 따랐어요 한동안 가다가 길이 갈라져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대는 오늘 일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을 거울삼아 열심히 살아가시오 서대주는 수십 냥을 다람쥐 손에 쥐어 주었어요 부족하겠지만 살림에 보태 쓰시오 이러니 다람쥐도 진심으로 잘못을 리우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애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람쥐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 절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자기 죄를 리우치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서대주도 아주 편안한 마음이 되어 팔개동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뒤 서대주와 다람쥐는 서로 다투지 않고 의의 좋게 지냈는데 다람쥐는 우연히 서대주를 만나면 슬쩍 피하곤 했답니다 자기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부끄러웠으니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